도착하셨는데 올 시즌 우리 선수단 개인적으로 너무 소생 많이 했습니다. 격려하고 오늘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우리 인천 파이팅 선수단 정말 수고 많았고 승리를 축하합니다. 우리 세파토즈 여러분 늘 응원히 승리를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. 우리 힘을 모아서 내일은 더욱더 큰 주군 선수로 우승을 향해 나갑시다. 인천 선수단 파이팅! 우리도 행천을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인천 감사합니다.